오늘은 리조트 호텔 위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 랑카위 쿠아타운에 있는 도미토리를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여기 말레이신구랑 외국 유럽 부문인 것 같은데 3층에 위층에 도미토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격도 싸고 깨끗하고 서비스도 괜찮고 안전해서 제가 보기에 백패커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3층 건물입니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네요 여기가 도미토리 룸입니다 가격은 되게 싼 것 같아요 백패커들 같으니 싸고 전전하게 지낼 수 있는 안 되는 랑카위 도미토리입니다 식사도 되고요 여기가 샤워에요 샤워장 2개입니다 2개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3개고 4개발 ondчасs, oops seguinte, we're right near the jetty so you haven't got far to go we have grab cars which is the chief taxi to get around the duty to free area its lots of local shops and food the hostel is in a secure location which have locked door we clean everyday if 아니면 더 큰 비용, 또 다른 비용, 또 다른 비용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른 비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그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